아 뭘 자꾸 유튜브랑 다르대 아니 뭘 자꾸 유튜브랑 다르대 방금 전에 내가 죽은게 뭐가 유튜브랑 달라 걸어와서 나를 두개는 저걸 내가 어떻게 잡아 2층 싸움 오지마셔 오지마셔 이렇게 하면 못온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싸고 써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못와 제가 아무리 먼저 맞춰서 내가 개피해라도 못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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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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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변태샷이 아니라 살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요 꿀팁 개꿀팁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꿀팁 알려준거에요 오지마셔 얘는 걸어왔냐 왜 발소리가 안났지 아니 밑에도 한명 더 있었거든 얘는 뭐야 와 걸어왔어 이 자식 그치 ESP 같지 아니 애초에 저기서부터 걸어오는게 말이 돼? 저기 걸어오면 딴데서 맞아 저 그니까 사람이 많고 저기서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분명히 본단 말이야 아 뭘 자꾸 유튜브랑 다르대 아 뭘 자꾸 유튜브랑 다르대 아니 뭘 자꾸 유튜브랑 다르대 방금 전에 내가 죽은게 뭐가 유튜브랑 달라 걸어와서 나를 그 두개는 저걸 내가 어떻게 잡아 잘 보고 있는지 아느라 방금 내가 유튜브랑 뭐가 달랐는데 개꿀팁 내가 해가 아니야? 개꿀팁 내가 해가 아니야? 내가 방금 못했어? 응? 키 실컷 잘하다가 응? 정보한테 죽은게 뭘 어떻게 어떻게 이겨 누가 그녀를 화나게 했는가 내가 보다 저번 그냥 그 말 해보고 싶었던거 같아 그냥 그 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 반응이 찐으로 나와서 지금 당황하는 중 아 오늘 내가 그 말만 그 말만 4번 들었어 진짜 원래 항공기 두 번까지 참는데 세 번은 못 참거든 사이가 옆집 1층 우리집 1층 어 얘 뭐야 잘 가고 뚝배기 4킥 22층 왼쪽 잘 가고 죽은 두 자리 필요 없어 레츠고 간다 간다 덤벼 어디까지 가냐 어디 가냐고 내가 죽이 시체 아냐 이거 아 벌써 한 바퀴 돌았어? 다시 간다 엽지 유튜브랑 뭐가 다르냐 유튜브랑 뭐가 다르냐 완전 똑같아 더 잘하는 거 응? 완전 더 잘하는 거 뭐가 다르 달라? 다르냐 내 앞에 발소리 하나 진통제 진통제 흔적 아 아 아 얘는 또 나를 해결하고 신고하겠지 종이 두 자리 몇 필요한 사이가 한 자리 있으면 뚝박이네 내 머리 위 발소리 왼쪽 오른쪽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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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제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차 소리 뭐야 차 타고 들어오는 거 뭐야 응 완전 똑같은데 그죠 잘하죠 개잘해 발소리 하나 더 났는데 쟤 먼저 하는가 쟤 잡으면 뒤가 오겠지 까불고 있어 헉! 나 구상 12개 지린다 내 부득해 구상 다 먹을 수 있겠다 발소리 알려줘 알려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도망가는 척 해 와 헤드샷 지렸다 아까 여기 한 명 더 있었거든 얘까지만 잡고 저 기름돈 가지고 나가면 될 듯? 14개? 그니까 오브탐스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브탐스에... 와 아까운 내 구상 얘는 밖에서 오는데 원래 있던 애는 어디 갔지? 구상 미션은 없는데 재밌잖아? 유튜브 각인가? 유튜브 제목 생버워서 유튜브랑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어때? 좋았다가 그분 유튜브 각 뽑아줬다 나가자 유튜브 각 만들려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지정장아 써 어울린 작은 버튼 오 그 버튼으로 구키를 했어 부터패버에서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를 각성시킨 거고 가자아 시브드 꾸욱 누르면서 나 제발 떠줘 제발 떠줘 이 째식 이 째식 안되 피 안나? 피 안나냐? 아니 어떻게 뜨는거지 님들 어떻게 비행기 운전 안되 아니 아무리 그 꿈을 울어도 안떠 마우스를 뒤로 빼라 시프트를 풀고 치우는게 아니야? 길구르르님 결풍선 열한개 감사합니다 슬라이더 떠서 날라가시면 삼백개 삼백개 가자 삼백개 감사합니다 시프트 손을 떼니까 올라가네 노래야 몰라 어제 하루종일 안됐는데 왜 날라 이거? 왜 되지? 우와 신난다 아니야 기다린거 아니야 목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데려가지? 여러분 어떻게 데려가죠? 근데 이거 비행기 타고있으면 유튜브에서 통편집 당하는거 아니야? 편집사님 이거 통편집하시면 안돼 다 써주셔야 돼요 복음 먹으러 가자고? 그래 간다 복음 기다려라 인트로 장면인데 이거? 여러분 복음 먹으러 가는 중 얘들아 자동차만 외국어 제발 자기만 걸어가라 유타 아.. 지른다. 버려버려. 잠깐만요 7초 6초 5초 4초 3초 잠시만요 저 두꺼기 하나만 먹고 갈게요 구선 13개 있어서 든든함 오히려 좋아 MK 어떡하지 그냥 갈 왜냐면 이번 판은 응급 구성 상자를 가지고 치킨을 먹을 것 같아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내 유튜브가 제발 내 유튜브가 날리지 않게 해주세요 건너가야 돼 총소리가 심상치 않아 고수의 냄새가 난다 제 잘해 AC 00018 제 아이디보고 내가 피했거든 건너갈 걸 그랬네 내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집에다 핵인가 나 오른쪽도 무서운데 아끼지 말자 우리 결국엔 건너가야 되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연막 연막 어 얘도 연막 없어 어떡하지 여러분 연막이 없어요 어떡하죠 연막 어떡하죠 아무리 무서운 편 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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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함성으로 건너는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하나씩 건너온다 애들 하나씩 너 그쪽으로 가지 마 날 봤나? 오 쉣 셋, 둘, 하나 나 빼고 네 명! 자그장은 왼쪽! 무서워! 오른쪽 있다 나이스! 연막 쪽 위에도 있나봐 연막 하나만 연막 하나만 가져갈게 잠시만요 연막이 없어 집을 어떻게 가지? 결혼숨 10,000여기 연막 하나만 있으면 집에다 깔텐데 창문 보지 말라고 창문에다 말 안가고 대단하자 와 라거 술땅 까서 사야 돼 저깄다 잘가라 일정도 못하는 애같아 나이스 디스칸스 콜 와아 이번팔이 뭔가 잔뜩한 느낌이다 유하 아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